Book 2 57 병원에서 저는 병원 예약이 있어요. 저는 10시에 예약이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기실에 앉아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오고 계세요.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어요?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통증이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등이 항상 아파요. 머리가 자주 아파요. 배가 가끔 아파요. 윗옷을 벗으세요. 윗옷을 벗으세요. 검사 테이블에 누우세요. 검사 테이블에 누우세요. 혈압은 정상이에요. 혈압은 정상이에요. 주사를 놓아 드릴게요. 주사를 놓아 드릴게요. 약국에 필요한 처방전을 드릴게요. 약국에 필요한 처방전을 드릴게요. 약국에 필요한 처방전을 드릴게요. 약국에 필요한 처방전을 드릴게요. 월ær이왕 Histori로 되어주세요. 남은 영상이 있네요. 지 Alg Gomu ode Pix 앞으로 할까요 Instagram